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권세란 아나운서도 오늘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이랑 또 4일 연속 만나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권세란 아나운서께 먼저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블록체인 전문 아나운서라는 게 사실 이것도 저희가 좀 생소합니다.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사실 블록체인 하면 암호화폐로 귀결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이 암호화폐라는 게 사실 블록체인 기술이 기반이 되었기 때문에 시장이 활성화됐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잘 모르는 이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서 조금 더 쉽게 안내를 해드리고 그리고 무궁무진한 기술력에 대해서 조금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블록체인에 대해서는 주로 이게 그러니까 우리도 3일 동안 계속 얘기를 했지만 약간 설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되게 어려워질 수도 있고 쉬워질 수도 있거든요. 전문 아나운서니까 블록체인 그러면 평소에 사람들한테 어떻게 설명해 주세요? 우선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몇 년 전에 한 10년 전만 해도 인터넷이라는 말이 굉장히 생소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인터넷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환경이 됐죠. 블록체인도 어떻게 보면 간단하게 설명해 드렸을 때는 분산 저장 기술이지만 이 기술을 통해서 우리 생활이 조금 더 편리해지고 윤택해질 수 있다라고 저는 설명을 많이 드리고 있어요. 그런 윤택해지는 산업별 분야들을 저희가 지난 3일 동안 또 계속 얘기를 했었고 강점들에 대해서도 얘기를 많이 했는데 지난 3일 동안 얘기 안 했던 것들을 좀 중점적으로 물어보도록 할게요. 채굴에 대해서도 사실 어찌 보면 가장 첫날에 했어야 되지 않아 쉽기도 한데 제가 어떤 블록체인의 산업이나 그 기반 자체를 얘기하다 보니까 오늘에서야 제가 여쭤봅니다. 채굴 시장이 글쎄요. 한때는 용산의 전자상가에서 품귀 현상까지 나타났다고 했던 저 루머를 들은 적이 있는데 루머인지 실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제는 맞습니다. 그때 당시 엄청난 호황이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당시에 엔비디아 주가 같은 것도 암호화폐 채굴에 영향을 받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몇 개월 후에 그 물량이 다 쏟아지면서 중고로 컴퓨터 사지 마라는 얘기도 돌았었는데 그때 당시에 채굴 시장 호황이 이제는 좀 끝났다고 봐야 되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제 채굴이라는 의미를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채굴이라고 해서 어떤 혹자분들은 어디 가서 직접 일을 해야 되는지 아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블록체인이나 채굴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범용되지 않았을 때는 실제로 어디 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물어봤었거든요. 이게 노동력을 쓰는 거는 맞는데요. 사람의 노동력이 아니라 컴퓨터의 노동력을 쓰는 거고요. 이게 다량의 컴퓨터 영산을 수행을 하는 건데요. 사실 이것도 옥잡한 문제를 푸는 건 아니고요. 다수의 정말 많은 경우의 수를 컴퓨터가 무작위로 대입을 해가면서 정답을 찾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블록체인이 다수가 동일한 데이터를 갖고 있기 위해서는 데이터가 쌓이면 우리 여기까지 저장을 하자라고 하는 뭔가 합의점이 되는 포인트. 그걸 블록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블록을 만드는 과정을 채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채굴 업자들이 그 채굴을 완성을 하면 보상으로 암호화폐를 받게 돼요. 작년에 암호화폐가 굉장히 침체기를 겪으면서 그 보상으로 받았던 암호화폐들의 가격이 하락하면서 채굴 업자들도 최선성이 안 나와서 많이들 도산을 하게 된 거죠. 또 우리 투자 관점에서 채굴을 되게 좀 봐야 될 점이요. 최근에 채굴 연산량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거를 다른 의미로 살펴보면 그만큼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채굴 업자 입장에서는 경쟁이 치열해서 간신히 우리가 암호화폐를 보상을 받게 될 텐데 그만큼 경쟁이 치열해진 것을 뭔가 그 행위를 정당화하려면 보상으로 받은 암호화폐의 가격이 올라가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암호화폐 채굴량 자체가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채굴 연산량이 올라가고 있는데 그렇다는 의미는 역으로 암호화폐 채굴을 하고 있는 암호화폐들 업자, 채굴 업자들 입장에서는 향후에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할 거라고 예상을 한다는 의미로도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암호화폐 비트코인 채굴하시는 분들은 이런 채굴 연산 능력 같은 걸 좀 체크해 보시면 투자에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또 앞서 그런 다량의 컴퓨터인 연산을 하기 때문에 사실 전력 소모가 굉장히 많이 듭니다. 작년 2018년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 채굴을 할 때 쓴 전력량이 R&T나 전체의 전력량과 맞먹는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거든요. 이게 상당히 좀 비효율적인 방식이잖아요. 저희가 이전에 이더리인 6.0에서도 살짝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 나오는 암호화폐나 블록체인 기술들은 좀 더 효율화된 그런 채굴 방식을 택하자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그 뉴스 봤던 것 같아요. 어느 일정 지역의 전기량이 갑자기 늘어가지고 거기 한번 살펴봤더니 채굴, 그러니까 불법적으로 채굴을 하고 있더라라는 뉴스들도 있는데 지금은 연산 능력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는 하지만 또 한 가지 좀 궁금한 게 그런데 이게 무한정으로 채굴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마 나중에 반간기 얘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암호화폐 채굴을 하면 아까 보상으로 암호화폐를 받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비트코인은 총 채굴량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보상을 받아보면 언젠가는 그 채굴량이 다 소모가 되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반간기라는 걸 갖고 있어서 점점 보상으로 주는 비트코인 양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때 되면 비트코인을 채굴한다 할지라도요. 보상은 받을 수는 없는데요. 그거 말고도 원래 비트코인 블럭을 만들면서 일정의 수수료를 받게 되거든요. 그 수수료 역시 뭔가 채굴 업체들한테 보상이 되기 때문에 채굴 자체가 없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저 방금 유튜브 통해서 카이로스님께서 질문을 해주셔가지고 그런데 이거는 제가 생각해도 산정하기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비트코인 채굴 비용이 얼마나 되냐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하드웨어 값도 한번 생각을 해야 되고 전기값도 거기다 포함시켜야 되는데 뭐 산정되는 게 있습니까? 굉장히 복잡한 이슈에서요. 딱 얼마라고 말씀을 드릴 수 없는 게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채굴 연산량이 가장 중요해요. 결국 그 사람들끼리 경쟁을 해서 채굴을 하게 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요. 많은 이들이 채굴에 참여를 하면 그만큼 채굴하기 어려워져서 그만큼 전력도 많이 소모가 될 테고요. 그런 원가가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반대로 또 사람들이 비트코인 가격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해서 채굴을 멈추게 되면 또 그만큼 채굴을 내가 하게 될 가능성 외으로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또 단가가 떨어질 수도 있고 해서 딱 지금 어떤 시점에서 비트코인의 원가가 얼마야라고 말하는 것은 조금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수요와 공급 곡선과 비슷한 개념이긴 한데 어찌 보면 공급과 공급 곡선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거는 딱히 얼마다라고 확정짓기는 좀 힘든 얘기긴 합니다. 방금 올라왔던 질문도 한번 얘기를 해드렸고 이번에는 권세란 아나운서께 또 질문을 한번 드려보도록 할 텐데 규제와 관련해서는 계속 좀 있지 않습니까? 정부 자체에서도 블록체인에 대한 미래 전망은 밝게 하면서도 암호화폐는 아직도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있고 국제적인 기구 안에서도 제도화시키면서도 규제는 또 늘리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현재 분위기나 지나가는 상황들 한번 짚어주시겠어요?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 가장 많은 고민이었어요. 사실 블록체인 공부를 하면서 이 블록체인 기술이 굉장히 저는 전망이 좋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암호화폐가 주는 부정적인 영향이 있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안 좋은 시선을 가지고 계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다행히도 지난달에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에서 암호화폐 규제 가이드라인을 또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암호화폐 거래소에게 금융회사에 준하는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또 부과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암호화폐 주소만 가지고도 거래를 할 수 있고 또 송금을 하기 때문에 해당 주소의 주인이 누구인지 정확히 모르는 상태잖아요. 이제 이게 적용이 되면 이제 규제 안에서는 보내고 받는 사람들의 신원을 모두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거 자체가 굉장히 저는 앞으로 블록체인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에 긍정적으로 반응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계좌 실명제가 도입이 되면서 정부에서도 기존 금융의 영역으로 암호화폐를 이제 들어가게끔 이제 한다라고 판단이 좀 들고요. 그리고 시장의 전반적인 신뢰가 회복이 될 거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기간 투자 및 새로운 투자금 유입의 계기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얘기해 주신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에서 내놓은 게 어느 정도 그러니까 수준을 기존의 금융회사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라는 거잖아요. 당장으로 봤을 때는 규제가 더 심해질 수 있는 건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양성화될 수 있는 기회라고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지금 이 블록체인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에서 투기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이미지를 조금 더 바로 잡고 그리고 앞으로 조금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기술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조금은 번거롭고 조금은 복잡하더라도 꼭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안에서도 좀 이런 움직임에 함께 대승할 수 있을지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법적인 효력은 없지만 벌금은 낼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한번 어떻게 반응을 할지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다시 한번 사실 저희가 이 특집을 마련한 한 가지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 암호화폐, 비트코인 가격이 다시 크게 올랐지 않습니까? 그 모멘텀으로 페이스북의 가상화폐 얘기를 많이 하는데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정말 그동안 말이 많았던 페이스북 코인 프로젝트가 지난달에 백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리브라라는 코인의 이름인데요. 골자는 우리가 기존의 SNS 상에서 문자나 사진을 주고받듯이 이제는 페이스북 메신저 안에서 암호화폐, 리브라를 주고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페이스북 리브라라는 코인은 발행이 될 때 기존의 우리 통화 화폐라든지 자산을 담보로 발행이 되기 때문에요. 어느 정도 가치가 안정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또 페이스북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 글로벌 대기업들, 이베이나 우버 같은 서비스를 아마도 페이스북 리브라를 통해서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백서를 종합적으로 사실 요약을 해보면요. 결국에는 페이스북이 소유하고 있는 약 전 세계 20억 명이 넘는 유저들을 대상으로 페이스북 은행을 하겠다는 이야기거든요. 이거를 잠시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결국에는 우리 실물 경제, 특히 금융시장의 앞으로 블록체인의 역할이 확대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간에 그 가치 안정화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어떤 암호화폐에 대한 단점이 처리 속도도 저희가 어제 얘기를 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로 주고받는 처리를 하는 동안에 가치가 또 바뀌면 이거는 사실 화폐로서의 가치를 못하는 거니까 그러면 가치가 안정된다는 건 페이스북 같은 이런 대기업 IT 기업들이 이런 가상 통화를 하면 지금처럼 변동성도 좀 낮아질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네, 지금까지는 사실 암호화폐를 발행하는 대부분 경우에는 실물 자산이랑은 연동이 되지 않았거든요. 페이스북 리브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걸 스테블 코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실물 화폐 혹은 실물 자산을 기반으로 해서 발행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1달러에 1 리브라를 발행한다고 하면 그 리브라 코인은 우리가 언제든지 1달러로 바꿀 수 있으니까 가치가 안정이 될 거고요. 예를 들어 사실 화폐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이 굉장히 크면 실제로 사용하기가 좀 어려울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리브라는 우리가 실생활에 쓰기에 굉장히 적합한 코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리브라 통해서도 한번 분위기가 크게 바뀔 수 있을지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방금 또 채팅창 한 가지 글만 좀 소개를 해드리자면 한스란님께서 올려주신 건데요. 지금까지 이제 비트코인이 투기라는 좀 부정적인 인식이 있었는데 리브라를 계기로 긍정적으로 개선되는데 도움이 될 것 같다. 저희가 특집을 마련한 계기는 목적은 다 한 것 같습니다. 이런 인식만 갖게 된다면 앞으로 여기에 조금 더 집중해서 공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하려던 얘기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죠. 블록체인이 그러면 이제 페이스북을 필두로 해서 얼마나 금융혁신을 가져다 줄 수 있을까. 특히 가장 궁금한 게 우리 실생활에서 얼마나 큰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줄까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아무래도 이제 금융혁신 자체가 굉장히 크게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탈중앙화라는 단어 자체가 굉장히 큰 화두잖아요. 그렇게 블록체인 기반으로 하게 되면 탈중앙화되는 그런 시스템을 볼 수가 있는데 저는 우선 페이스북 리브라 코인처럼 각국 정부에서 중앙은행 화폐를 이렇게 블록체인 기반으로 발행할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고 있어요. 이게 지금 CBDC라고 하는데 BIS나 각국 정부 차원에서도 지금 현재 활발하게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최근 암호화폐 시장의 큰 화두 중 하나가 STO라고 증권형 토큰이나 채권 같은 증권을 토큰화 시켜가지고 블록체인 상에 올리는 거거든요. 이제 이런 금융 상품뿐만 아니라 또 이런 기술을 이용해서 부동산 그리고 미술품 그리고 뭐 전에도 나왔겠지만 의료 산업 같은 데에서도 충분히 적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소유권이나 이자 분배 등 이런 것들이 더욱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더 깊이 파보자면 이거는 글쎄요 정답이 없는 거라 그냥 여쭤보는 건데 포털에서는 구글도 그렇고 아니면 간편결제 시장에서 중국 세계에서 다 활약을 하고 있는데 유독 우리나라에서는 힘을 못 펴요. 그만큼 국내 기업들에 대한 충성도가 우리나라에서는 좀 강하기도 한데 그렇다면 페이스북의 리브라가 아니라 국내 기업들이 언젠가 발행하게 될 암호화폐 카카오도 될 수 있겠고요. 여기가 조금 더 우리가 봤을 때 집중하고 여기가 좀 더 선호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국내에서의 전망은 어떻게 하세요? 국내 전망은 아무래도 정부가 이제 풀어내는 규제가 가장 제일 큰 과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게 우선 조금 풀려야 저희 한국에서도 이 블록체인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이 조금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규제가 풀려야 뭐가 되는? 그렇죠. 아무래도 좀 그런 게 강하겠죠.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또 좀 시간을 오래 두고 지켜봐야 될 일이기도 하네요. 투자와 관련해서도 또 질문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죠. 양쪽 모두에게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대표님께 암호화폐, 그럼 언제 투자하는 게 적기일까? 2년 전에 워낙 고점에서 대인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지금도 이제 고점이라고 생각한다면 사실 쉽지 않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단기적인 기술적인 분석을 자기가 첫 시간에 해드렸었는데 상승 3파를 거치고 나서 조정파동을 거치고 있는 이 와중에서 사실 며칠 전이죠. 1만 불 이하로 빠졌을 때는 오히려 다중에 상승 5파로 진행될 경우에는 지난 3파 이상의 가격을 우리가 타겟으로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조정파동 거칠 경우에는 사실 적극적인 매수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투자 시점에 있어서는 조금 이벤트들을 체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앞에 화면에 보시는 게 비트코인 반강기라는 건데요. 우리 앞서 채굴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반강기라는 거는요. 채굴을 통해서 받는 암호화폐가 반으로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동일한 수익을 얻는다고 가정을 하면 과거에는 비트코인 10개를 받았는데 반강기 이후에는 비트코인 5개를 받거든요. 그럼 똑같은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이론적으로는 가격이 2배가 돼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실제로 과거에 반강기 사례를 보시면 반강기 전후로 해서 비트코인 가격이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거든요. 비트코인 반강기가 한 내년 5월 정도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런 이벤트들을 좀 체크해서 투자를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저 위에 나와 있는 표가 지금 그럼 뭘 의미하는 건가요? 중간에 반강기 이후에 1년 이후에 가격이나 수익률 이런 것들을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왼쪽 표가 첫 번째 반강기를 얘기하는 거고요. 오른쪽 표가 두 번째 반강기 이후에 비트코인 가격이 어떻게 변했는지 얘기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효율성이 늘어난다고 봐도 되는 겁니까? 아직도 이해가 안 나세요? 효율성보다는 채굴 업자들이 비트코인을 채굴하면 수량을 받는데 수량 자체가 반으로 줄기 때문에 똑같은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이론적으로 가격이 2배가 돼야지 채굴 업자들이 만족을 할 거잖아요. 실제로 시장 움직임은 정말로 반강기 전후로 해서 비트코인 가격이 급격히 상승을 했거든요. 이 반강기가 내년 5월에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때 전후로 해서 비트코인 가격이 한 단계 레벨업할 수 있지도 않을까라고 예상을 할 수 있는 거죠. 내년 5월이 반강기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때까지도 한번 지켜봐야겠네요. 곤세란 아나운서께서도 좀 어떻게 전망하세요? 저는 우선 이더리움 2.0이라고 불리는 이제 조금 상위 버전이 내년에 나오잖아요. 저번에도 저희가 한번 얘기를 했었습니다. 저는 그때를 조금 기대를 하고 있어요. 사실 지금 기술적인 한계로 구현하지 못하는 되게 다양한 서비스들이 있는데 이 이더리움 성능 개성 이후로 좀 출시가 가능해지는 디앱들도 굉장히 많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이 디앱을 통한 또 추가적인 또 상출되는 그런 이득이 또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가치를 다시 재평가했을 때는 플랫폼으로서 이더리움이 조금 높은 가치를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2.0에 대한 기대감은 업계에서는 꽤 높은가 봅니다. 두 분 다 공통적으로 다른 날 얘기를 해주신 거 보면 이더리움 2.0에 대한 것도 저희가 한번 뇌리에 박아놓고 한번 계속 기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투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주식시장에서는 뭔가를 판단하거나 뉴스가 안 나오거나 할 때, 그리고 사실 그 주가의 가치를 바라볼 때 그게 실적이 얼마나 나오는지, 그리고 회사의 적정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 PBR이나 PR을 통해서 저희가 같이 측정을 하는데, 그러면 암호화폐 같은 경우에 이런 밸류에이션 측정을 어떤 식으로 하는 게 가장 현명할까요? 암호화폐를 투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보통은 이게 밸류에이션 실체가 없다라고 보통 비판을 많이 하실 텐데요. 뭐 앞서 말씀드린 STO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자나 현금 흐름이 나중에 나올 겁니다. 그럼 우리 전통적인 금융자산 밸류에이션 하는 것처럼 앞으로 나올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를 환산해서 밸류에이션 할 수 있을 거고요. 우리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에는 암호화폐, 베네수엘의 통화보다 비트코인이 더 신뢰를 받거든요. 결국 그날의 통화보다 암호화폐가 대체제가 될 수 있는 건데요. 그런 신흥국들, 자국의 통화가 신뢰를 받지 못하는 개발도상국들의 통화량가요? 비트코인 같은 대체제의 그런 시가총액을 비교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간단히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우리 플랫폼 비즈니스를 평가하는 것처럼 예를 들어 카카오톡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톡을 사용하는 유저가 몇 명이고 각 유저당 얼마를 계산을 해서 카카오톡 메신저의 가치를 구하거든요. 이더리움은 오히려 블록체인이기 때문에 더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이 이더리움을 쓰고 있는 유저 개수 그리고 이더리움의 트레이닝션 양들이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아마 가치를 판산해서 지금 내가 투자하고 있는 이더리움의 가격이 비싼지 저렴한지를 판단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투자하려면 공부할 게 늘어납니다. 밸류에이션에 대해서도 저희가 잠깐 들어봤고요. 이렇게 저희가 4일 동안 준비했었던 블록체인 암호화폐와 관련된 특집들 여기서 이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넥스트러스트의 이민재 대표 4일 동안 함께 해줬고요. 또 오늘 권세란 블록체인 전문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그럼 저희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죠.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저희들은 내일 이 시간에 또 새로운 뉴스들 투자 전략 들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